안녕하십니까, 건국TV입니다. 긴급 공지 말씀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방송을 켰음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 아침 구글에서 너하라TV에게로 메일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. 메일의 내용은 그동안 너하라 유튜브가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해왔기 때문에 너하라TV의 지금까지 모든 계정들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현재 너하라TV1, 너하라TV2, 너하라TV3, 너하라TV4, 너하라TV 아카이브 채널까지 총 5개의 채널이 한꺼번에 모두 삭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자유통일당 채널과 장가곤TV 두 채널로 주사파 척결국민대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의 공유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너하라TV는 유튜브 채널에 너하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또한 오늘 국민대회 생방송은 건국TV2로도 생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자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